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하는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오늘 6월 모의평가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시험 난이도로 수능에 나오면 등급컷은 한 4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상 등급컷이 메가스터디에서 발표한 현재 시각에 42 정도 되네요. 이거는 모평 다음 날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학생들이 까다로워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문항을 풀어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베스트 5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모평 문제나 학평 문제 다 마찬가지인데 문항을 풀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됐는가 그리고 문제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판단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구나 바로 캐치를 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가지고 문항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시죠. 1번은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1단원 아니면 4-1단원이구나. 무슨 얘기냐? 1-1단원이 여러분들 행성으로서의 지구라는 단원이에요. 거기에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금성, 지구, 화성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생명가능지대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행성들의 특징이 4-2단원이죠. 4-2단원이 나옵니다. 4-2단원의 태양계 구성원 이런 애들의 특징이 나오니까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이거에 가깝죠. 그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데이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이거 다 기출됐던 데이터입니다. 가가 여러분들 금성이구나. 나가 화성이구나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죠? 그러면 행성들의 물리량들 비교하는 거구나. 하고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기업부터 한번 봅시다. 온실효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온실효과는 여러분들 뭐가 좌우해주냐면 온실기체의 양과 대기압.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실효과를 좌우해집니다. 그럼 봐봐. 금성이 대기압이 엄청나게 높잖아. 그죠?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훨씬 크겠죠. 그거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평균 표면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니은 보세요. 이게 평균 밀도예요. 여러분들 밀도 우리가 알고 있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얼마나 공기가 많으냐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 갖다 비교하면 되겠어요? 대기압 갖다 비교하면 되겠죠. 대기압이 게임이 안 되죠. 그죠? 95기압, 0.01기압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도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 D급 보세요. 태양의 광도가 현재보다 커진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광도가 증가하면 생명가능 지대는 훨씬 더 멀어져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야.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명가능 지대가 지금 현재에도 지구가 사이에 들어가 있죠?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생명가능 지대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럼 광도가 커졌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멀어지겠지, 뭐 이렇게. 알겠죠?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멀어진다가 중요한 거야. 생명가능 지대가. 멀어지고 넓어진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생명가능 지대가 커진다면 가의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진다? 틀렸습니다. 알겠죠? 더 멀어지고 넓어진다가 핵심이에요. 광도가 커지면 오히려 금성의 온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정답률 82%입니다. 알겠죠? 82%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이 문제는 정답률 74%네요. 탄소순환입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이것도 1-1단원. 행성으로서의 지구에 관련된 단원인데 탄소순환 과정을 나타낸 거고 표는 탄소순환 과정 AD의 예를 나타낸 거래요. 예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우리가 각각의 무슨 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화상가스의 분출이래. 여러분들 우리가 탄소순환이 지금 시험에 나왔을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단어를 봤어.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여러분들 핵심이야. 탄소순환 핵심. 일단 존재 형태하고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각 권의. 그리고 방향이에요. 알겠죠? 얘기가 어떤 방향으로 얘네들이 이동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문항을 풀어나가셔야 돼요. A 보세요. 화상가스의 분출이래.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가스니까. 기체로 가는 거잖아.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고 있겠네요. 방향 보세요. 그쵸? 직권에서 기권으로 갔구나. 자, B 보세요. 석탄이 형성되는데 석탄. 석탄이 형성되는 건 여러분들 묻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석탄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양치식물 이런 애들이 석탄 같은 거 많이 만들어냈거든. 식물들이 죽어서 쌓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B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간 거. 맞네요. 직권. 그쵸? 확인했어요. C는 안 나와있네요. 지금. 뒤로 넘어가 보죠. 탄산염의 침전이래. 침전은 뭐하는 거야? 쌓이는 거죠. 그쵸? 탄산염은 뭐예요?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이죠. HCO3 마이너스. 탄산수소이온. 이런 아이들이 침전이 되는 거야. 어떤 형태로? 보통 CACO3 이런 형태로 침전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 그럼 뭐야? 다에서 나로 가는 건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끝났죠. 봅시다.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리가. 이거 보고 하는 거야. 기억부터 봐봐. 다는 기권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네요. 아, 틀렸네요. 소리. 수권이다. 그쵸? 틀렸고. 니은. 광합성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광합성 동그라미 기억 뭔지 한번 봅시다.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갑니다. 기권은 여러분들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얘네들이 있죠. 보통 탄소가. 직권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ACO3 혹은 화석연료 이렇게. 화석연료. 자, 수권에서는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 HCO3 마이너스. 뭐 이런 형태. 생물권에서 유기물의 형태로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탄소가 이산화탄소를 생물권이 가져가. 그럼 뭐 하는 거니? 호흡하는 거니? 그럴 리가 없잖아. 호흡은 반대잖아. 그죠? 뭐 하는 거야? 광합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이 이제 맞는 말이고. 자, 디귿 보면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생각해봐.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했어. 그럼 여기서 탄소를 꺼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지구 전체의 탄소량이 증가하니 그럴 리가 없죠. 이건 되게 자주 나왔던 주제입니다. 말이 안 되는 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생들이 디귿을 갖다가 되게 많이 골랐어요. 생각보다. 14%의 학생들이 골랐는데.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지구 전체가 증가한다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